오늘 같은 날 떠오르는 휴양지죠. 오늘 키워드 태국입니다. 혹시 두 분은 태국하면 뭐 생각나세요? 저는 마사지. 마사지. 저는 음식. 음식들. 맛있으니까. 여행도 있고 너무 많죠. 그런데 오늘은 바로 이 대마 이야기입니다. 대마요? 어제 태국 현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인데요. 그저께 태국 유명 휴양지 파타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차를 마시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제 응급실로 이송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습니다. 쓰러지기 전에 갑자기 숨을 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차였나 봤더니 바로 대마차였던 겁니다. 대마차도 있군요. 태국이 지난해 아시아 최초로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그래서인지 길거리에 있는 그냥 흔한 카페에서 대마차를 팔았던 거죠. 맞습니다. 이제 파타야 최고 유흥가, 워킹스트리트에 있는 대마 카페였고요. 실제로도 요즘에 가게 들어갈 때 대마 표시 있는지 보고 들어가라고 해요. 그래서 누구든 들어갈 수 있는 평범한 카페였고 태국이 지난해 6월부터 대마를 말씀해 주신 대로 합법화했거든요. 그래서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재배도 허용을 했고요. 대마차, 대마쿠키, 대마피자, 대마젤리, 대마주스, 대마커피. 진짜 이제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원래 이제 태국 여행 가면 고수 빼달라고 외워갔어요. 마이사이 빡치라고. 저는 이제 노팍치 이렇게도 많이 했었는데. 노팍치는 뭐예요? 노팍치. 고수를 빼달라. 고수 좋아해서. 그렇죠. 마이사이는 뭐냐면 마이가 노, 싸이가 너타. 이제 팍치가 고수였는데 이게 이제 바뀌었다고 합니다. 마이사이 깐차. 깐차. 깐차가 대마라는 뜻이어서 이것만 바꿔서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나도 모르게 대마를 혹시 섭취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대마를 빼달라 이런 얘기를 연습하고 간다. 태국에 그런 건데. 이게 이번에 사망사고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대마 성분이 얼마나 위험한지 일단 저희가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 교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성분 자체가 그렇게 한 번 차에 넣어서 마셔가지고 죽음에 이를 정도로 독국물적인 성질을 가진 성분은 없어요. 대마 성분이 아니고 다른 거와 어떤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망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대마 성분을 포함해서 약물의 감소성이 워낙 환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복용하거나 그래도 안 되고 한국에서는 마약요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좀 무섭기도 한데요. 저희가 법조항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모르고 먹은 경우라도 처벌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마약류 관리법 61조인데요. 흡연하거나 섭취해도 혹은 소지만 해도 징역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벌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태국이 합법이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거기 가서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셨죠 아까? 마이사이 깐차. 그래서 소지 그리고 매매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대마 쿠키 사는 순간 철컹철컹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누리꾼들도 대마 감정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마 컨셉 카페도 마약 이미지 친근해지면 안 된다. 이런 반응도 있는데 보시면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범죄다, 불법이다, 혐의 이런 단어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범죄다. 이제 오늘의 단어에는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의 단어는 나라의 단어들로 표현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ości에 그는 안 된다. 그런데 이런 다행의 단어는 보드가 계신데요. 이렇게 부질하고 있습니다.